야 김지웅! 야 김지웅 떠바나오면 해?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했니? 아 나 중간고사 너무 어렵지 않았어? 수학 20번 정답이 뭐야? 뭐야? 나 4번 4번? 5번 아니야? 엄마 존나겠다 이거 와 뭐야? 4번이야 와 이거 뭐야? 이승네카 이거 뭐야? 임시네카 이런 큰 이승네카 처음에 봤어 하나 둘 셋 지웅이 조금 웃어볼까? 지웅아 안 웃을까? 나한테 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갔다 이거 먹었을 텐데 우리 보는 영화 이거 이거 재밌어? 재밌어 나 진짜 2년을 기다렸어요 이거 누구야? 내가 아는 동생이 여기 나와 지훈? 지훈? 아는 동생? 지훈이? 완전 귀엽다면서? 아기야 아기야? 베이비 오 펌콘 두 개 있는데? 아 이게 소금이고 소금이라고 하나? 소금 맛? 기본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니 나는 사실 카라멜을 훨씬 더 좋아해 나도 한민아 먹을래? 고마워 고마워 남았잖아 형 어깨 어언 아니 이건 아니지 저요 조금만 써주라 그래 한명만 써줘 한 명만 3 3 2 1 oder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뭐야 시작이야? 노래가 온 거야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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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아침이와 어제와 달라진 눈부신 라이트 눈을 뜨면 눈을 뜨면 내가 줄였던 꽃잎은 피온나 어 깜짝아 깜짝이야 세상을 담으들여도 영원한 건 없다 결국엔 모든 시들 테니 난 운명조차 제이즈 내의 마이 왜 지지 않게 제이즈 예, it's all because of you 난 그저 모르는 채 내의 마이 내의 마이 내의 마이 내의 마이 아, 뭐야? 뭐야? 이미 찍혔어? 어? 자, 맥주 형 안 나온 것 같아 잠깐만 어깨깡팩 아닌 사람 찾아주세요 텔레 형 난 어깨가 이미 넓혔어 안 때려, 형 나는 일단 표정부터 깡패잖아, 지금 앞에 규빈이가 너무, 너무 가려워 맞아 어깡인데 너무넌 형 너에게 줄게 두 명 탈락이네 두 명 두 명 지윤아, 이거 아니야 아, 지윤아 아니, 하빈 뭐해? 아니, 근데 한빈이는 왜 이쁜 척하고 있어? 어깡이라니까 야, 어깨가 멋있잖아 어깨가, 형 어깨가 내려왔는데요? 야, 키보드 두 마냥 너무 쉬웠잖아? 키보드 두 개라고요? 난 아예 안 나왔는데 그럼 맥주 형 탈락 아니, 그니까 아니, 근데 나 여기 있어 여기는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카메라에서 지켰어 야, 서구 형 나가 오, 예스 탈락 탈락 오머리 탈락이여 탈락 지윤이랑 맥주가 나가자 와아 그럼 지윤님의 탈락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Let's go Let's go 저희 제로 베이스턴 팀 아니에요 진짜 한 팀은 앞에 다 가려요, 저희 멤버들을 아니, 무슨 벌칙인 거야? 공주님 컨셉 어때요? 공주님 뭐? 야, 지윤아 아니야, 이거 맥주야 형이 입으라고 했잖아 그게 내 거래 아, 진짜요? 어 죄송합니다 왜 누르락이야? 형 와, 진짜 맛있어 왜요? 진짜 오랜만에 뭐 감사합니다, 형 우리 재배고 F9이잖아 와, 형도 이럴수 F9 그건 좀 그랬다 우리 재배고 댄스 동아리잖아 전 밴드부인데요 너 밴드부였어? 네 어디 밴드부를 몰래 또 들어? 우리랑 경쟁인 거 몰라, 밴드부는? 지윤이 기대되네 지웅이라고 진짜 한 번만 딱 해주면 안 돼? 지윤 지웅 지웅 웅 웅 웅 지웅 그래 지웅 지윤이 형 해봐 지윤아 지웅 와, 뭐야? 되게 기계스러운데? 야, 지웅아 빨리 와 너네 숙소에서 보자 야, 김지웅 야, 김지웅 야, 김지웅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했니? 야, 김지웅 떠바라오네? 우리는 진짜로 끝났어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근데 벌칙 언제 와, 내일 와? 김지웅 빨리 와 앞에 있어야 되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다른 사람들 믿겠어요 지윤 지윤아 와 매튜야 오 넌 그대로인데? 뭐야? 지윤아 야, 팝콘 많이 못 내 너네 안 봐줄 거야 어? 너네 이제 큰일 났어 와, 얘 잠깐 나 이거 교정해 어, 너무, 너무 큰데? 지금 어떻게 사진 찍어? 지금 우리가 날라간 거래 너무 강력한 힘을 얻어서 왔는데? 너네 큰일 났어, 너네 너네 큰일 했어 알겠어, 알겠어 뮤직 스타트 뭐야? 뭐야? 데이 진짜 거 끝은 너 어 어 어 어 너무 커, 너무 커 나에게 줄게 어 어 어 어 마이 데이 진짜 거 끝은 너 어 어 어 어 나에게 줄게 흔들리지 않고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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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윤아! 내가 생각 안 하네 너만 생각할게 그 땀 아름답게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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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넌 이미 타락했어 야, 아프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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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빈 어디 갔어? 성원빈 없어, 성원빈 없어 성원빈 없어, 성원빈 성원빈 없어, 성원빈 없어 성원빈 없어 규빈 너 팝콘 먹고 있었어? 일단 나왔잖아요 아 맞긴 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아니 컨셉트가 임블룸인데 규빈이가 팝콘 먹고 있는데 아니 좀 귀여워서 네가 마음에 우린 정했어 응 정했어 김규빈 게임 게임 지훈이랑 매튜가 나가자 아니 나 저거 못 봤어 뭐야? 저도요 아니 다 보이길래 나 그냥 뒤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찰칵 소리가 어 히히히히히히히 우와 저는 팅커벨인 거야 하하하하 이게 비교가 가발이 있네요 아니 스티커네요 아하하하 쉽지 않는데 준비 김밥 오오오 하나 둘 셋 아아아악 으아악 이였 야 딜다 다렀겠어 아 뭐 이런을 죽겠어 얘들아 난 다운돼서 일어날 수가 없어? 얘들아 난 다운돼서 일어날 수가 없어? 야 주디! 어? 보습이 어딨어? 주디, 니키, 라운틴 레디? 내가 먼저야? 응. 좀 가갑게. 가갑게. 아니 진짜 무거운가 봐, 주디야. 누구야? 진짜 무겁긴 한가 봐. 오늘 동생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펼쳐듯. 펼쳐, 펼쳐게. 가만히 있으려고요. 제가 이렇게 동생들한테 이렇게 살아요. 이게 센터인데 왜 그래? 이게 있어. 야 김지훈! 야 김지훈 떠바라 하면 해? 너희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아줄래? 야 아프다. 나 댄스... 나 댄스 쇼프 부장해. 저는 제로 베이스 온의 마트용입니다. 야 주디야. 주디야. 우와. 주디야. 주디야 진정해. 아니야. 주디야. 주디야 진정. 진정. 아아 아아. 야. 어! 야 마주, 마주, 마주. 이 형 탈퇴를 하나 어떻게 해. 리키도 죽일까? 리키도 죽일까? 도대체 보면 리키 한 명만. 리키하고. 유진이. 리키하고 유진이. 리키랑 유진이 공격하겠습니다. 다음 회사 진짜 충격증도가 준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둘이 죽여서 오겠습니다. 이걸로. ㅋㅋㅋㅋ ㄲ 오 마이 갓. 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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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화나를 꺼! 우리 기빈이 화나잖아. 이거 뭐야. 표시뎁내네. 쁘 와 이런 거까지 있어요? 아 이거야 이거. 디테일 많다. 눈물 구인 거 아닌지 기빈이 형. 코팩 떼될까? 코팩이요. 코팩이었어? 제가 관리 중이어서 제발 지켜 지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 지켜 컨셉이야 이거? 아니 너무 잘 어울린다 귀빈이 형 진행합시다 꺼꺼야 Q Q Q Q Q 꺼꺼야 꽃은 없어 너도 알잖아 오지않은 내일은 생각 안 안 해 너만 생각할게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담으드려도 영원한 건 없대 결국엔 모두 싫을 테니 나는 너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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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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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Day! 시작 som you kn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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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눈을 해줄게 또 이 눈을 해줄게 ær Step 2 베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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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얼굴 가려줘 멈출 순 없어 얼굴이 제일 나아 아 저 손이 너무 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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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얼굴 가려 확실해야돼 티야? 나만 티야 우리팀에서 큐티? 나도 티야 프리티? 이진이 없네 이진이 없네 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리키 여기 성 이미 있어 아니야 리키 슬퍼보여 FF 박건우 어디있어? 박건우 더 없는데? 말 들어 그냥 테레는 뭐하고 있지? 눈이 위에 이거고 코가 이거 아 티존이네 그럼 형은 됐어요 나는 유진이랑 리키 추천해 유진이랑 리키 원한다 손 너 손 안 들면 님들이 될 거임 오케이 됐습니다 둘이나 숙소에서 기다려 진짜 억가당했습니다 방금 진짜 말이 안 돼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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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니까 이거 이거 바퀴벌레 아니야 이거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 아니에요? 아 바퀴벌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큐빙? 큐빙 진짜 안 들리다 똥인가 이거? 리키 보내겠습니다 이 큐빙 진짜 숙소 가서 기다리고 아 이건 좀 심했다 영어 주인공이에요 이게요? 이게요? 이거 이게 뭘 뭐지? 이티야 이티 야 크로와상이 왔는데? 이 머리 봐봐요 머리 똥 아니야? 야 크로와상이다 크로와상 야 얘 뜨거워 진짜 핫팩을 들고 있어 야 안 돼 그거 핫팩에 넣을 순 없어 야 이티야 너 너 후드부가 되게 길구나 우리 피할 수 있어 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손 깎아 나 너 아 근데 돌려줘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우리 감정에서 할 수 있어 파노란트 오 야 근데 이티가 타고 킥보드 왜 이렇게 힙해? 탈락자는 한 명씩 최후의 1위를 정해서 응원해 달래 자 얘들아 우리 모여볼까? 생존자는 뭐? 나와 김테레 씨와 장하오야 하오야 기대해 오? 탈락할 거란 얘기야 아니야 나 1등 할 거야 어 알았어 예쁜 옷 입혀 시켜 아 사실상 방송상 1등은 나지 나는 수십 명의 PD님들을 웃겼어 파이널의 카렐 한 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지 말고 나와 큐 어? 나무 나는 일단 표정부터 깡패잖아 지금 아니 앞에 규빈이가 너무 어? 바꾸노 더 없는데 말 들어 그냥 컴온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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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아니지! 페이크 페이크! 야! 자라 늦게 줄게! 아니 이건 아니지! 페이크 페이크! 야! 얘들아 아니, 졸업 사진 찍는 한빈이 아니야? 한빈이 형 졸업 사진 이거 아니야? 깡... 어 나 살짝 그 느낌으로 찍었단 말이야 좀 이렇게 생기게 될까? 규빈이랑 똑같이 생겼었어 근데 우리 생존자 중에 나온 사람이 없어 나 나왔잖아 아니 생존자 중에 테레밖에 안 나왔네 보면 생존자 중에 나온 사람이 나밖에 없네 화면에? 테레가 나왔다고 할 수 있나? 나온 거지 난 나왔잖아 얼굴의 3분의 2가 입인데 입이 안 나왔잖아 우와! 방금 멘트에 쓸만한 거 같아요 네, 투표하자 선정, 뒤로 와! 사실 사진은 의미 없는 거 같아 그냥 운 입히고 싶은 사람 뽑는 거 아니야? 3 2 한 명만 서줘, 나 서운하니까 돌아줘! 공동 1등이 되어 버렸네 공동 1등들이 옷 입자 그럼 공동 1등들이 옷 입자 오, 맞네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방송 일하는데 이런 거야 테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겼어 좀 많이 찝찝하다, 얘들아 테레랑 하우가 벌칙 받자 오케이 갔다 와 3 2 1 2 2 3 3 2 2 3 2 3 2 3 2 3 2 1 2 2 2 2 3 2 2 3 3 3 4 4 3 4 4 4 5 5 5 5 4 5 5 1등은 상품이 아니에요? 보주? 이 어린 백성들! 어? 우와! 뭐야? 하온은 그냥 하온에! 내 왕자! 나 이거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아니 하온은 코스튬을 왜 안 입고 나와? 내 사복인데? 야 이거 나 좋아! 난 팝콘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허전해 나도 재밌고 싶어 근데 그래서 선물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에스파가 10개월만에 무려 10개월만에 이렇게 스파이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 많이 들은 대결 저희는 이거 입고 찍나요? 일단 조용해야 돼 우리의 멘트가 전달되려면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로베이스1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더케이와 함께 인생네컷에 등장하게 됐는데 저희가 7월 10일에 윗샌드쉐이드로 데뷔를 했어요 타이틀곡은 임블룸이고 여러가지 수록곡들 5개 6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저를 위해서 오늘의 이름에 걸맞게 어? 어? 잘했어! 잘해! 다행이다 내가 2등 안 해는 게 괜찮죠? 형 업혀요 그냥 업힐까? 하나 둘 셋 자 찍을게 얘들아 나 허벅지가 덜덜 떨려 힘들어 힘들어 시작!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우리 활짝 웃어볼까 하나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부부가 힘들어 하나 둘 난 후위를 못하는데 셋 오늘부터 전국 인생네컷 매장에서 제로베이스1 한정판 프레임 같이 만납니다! 오늘 시작하자면 제로베이스1 한정판 프레임 제로베이스1 한정판 프레임 다행히 세상에서 다행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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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원다키 원다키